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주은입니다. 오늘은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기타를 한번 쳐볼건데요 잘 못 쳐요 잘 치지 않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기타 줄 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려져요 좀 내려야 하나 네 진행이 됐습니다 목도 튜닝이 되면 좋겠지만 제 목은 튜닝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그대에게 2개가 있네 오늘 딱 문득 2개가 있네 아 그대에게 모두 드리니 터질 것 같아 이 내 마음을 이 내 마음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품속에 가득 드리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니 더 줄 것 같아 이 내 마음을 네 잘 부르지 못했지만 기타도 틀렸지만 그래도 완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노래가 아니라 핑거스타일 주법으로 하나 연습한게 있어요 이 노래는 제가 독학을 했거든요 기타를 기타 독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연습했던 곡이에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잘 못 춰요 이 노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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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연습했다고 해놓고 못 쳤네요. 하여튼 이런 곡입니다. 칠 줄 아는 거는... 이렇게 혼자 영상 찍는 게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일단 기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문세 선생님의 예스랑이라는 노래에 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타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기타는 되는데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 홍보팀 누나가 이 영상을 보고서 올려도 되겠다 하면 올리실 거고 아 이거 내보내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내보내실 테니까 아 이거 내보내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내보내실 테니까 제가 조금 더 잘해보는 거 같아요. 저는 한참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참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참이 가득한 것 같아요.